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우리 토끼가 아침 인사 왔어요. 밥 먹으러 와가지고 흠 일광유가 하면서 아침 먹으러 왔대요. 꽃밭에 근데 좀 얄미워요. 꽃을 다 뜯어먹어요. 너무 많으니까 앞마당, 뒷마당 다 뜯어먹고 다니는데 풀 뜯어먹을 때는 좋은데 꽃 뜯어먹을 때는 좀 얄미워요. 오늘의 이야기 토끼가 아침 먹으러 왔어요. 우리 토끼들은 산토끼인데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한 1.5m 옆에서 찍고 있는데 바라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물도 있지요. 풀도 있지요. 서식처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 집에 상주하고 살고 있답니다. 바라보며 먹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나 밥 먹으러 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뜯어먹어요. 새벽부터 앞마당, 뒷마당 토끼 놀이터예요. 뭐 맛있나봐. 여기는 토끼에 천적이 없어서 그런지 토끼가 참 많아요. 산토끼가. 뭐 고양이가 있다거나 뭐가 있어야지. 천적이 있어야 되는데 천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살판낫지요. 일어난 김에 예쁜 물망초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어제 여기에 이게 풀인지 뭔지는 몰랐는데 너무 많아서 다 메고 요것만 남겨놨는데 요것도 풀인지 아닌지 모르고 수입 피 났대요. 씨 사다 심었는데 지금 씨를 사가지고 갈려고 그랬는데 풍절이래요. 그래서 넓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여덟대가 이쁘죠? 이렇게 예쁘게 봉오리가 왔네요. 이것도 아주 예쁜 색상으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예쁘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작약은 막바지 막바지인것 같고요. 막바지인것 같고요. 바삭하게 하면 퍼입고가 시들어가고 있고요. 이 실은 정말정말 오래 피어주고 예쁜 꽃이래요. 예쁜 꽃이래요. 꼭 심어보세요. 나도 가서 심을 겁니다. 우리집에 만병초도 이제 활짝 폈네요. 지금 최상으로 예쁠 때네요. 우리집에 장미도 활짝 피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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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